안녕하세요 뮤즈랜드입니다 지난 시간에 예고한대로 이번에는 드랍3 기법을 이용해서 편곡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드랍3 기법에 대해서 일반적인 내용을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 C 메이저 코드가 있다고 칩니다 만약에 탑라인을 이렇게 하게 된다면 C 메이저 7이니까 이렇게 나오겠죠 탑라인이 있는 음이 이렇게 루트음으로 와서 C 메이저 7을 쌓게 되면 자연스럽게 탑라인 쪽에서 음이 반음으로 만나게 되죠 이렇게 되면 드랍3는 쓸 수가 없습니다 드랍3를 쓰기 위해선 조건이 붙습니다 그 조건이 뭐냐면 맨 위에 있는 소리가 3도로 만나야지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C 메이저 7을 탑라인을 이렇게 해서 만들게 된다면 이런 화음의 형태가 될테고 제일 위에 있는 두 소리가 3도로 만나게 되어있죠 이때 드랍3를 쓸 수가 있습니다 드랍3는 이 위에서부터 셌을 때 하나 둘 세 번째 되는 음 얘를 옥타브를 내리면 이게 드랍3 기법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드랍3를 했을 때 제일 위에 있는 두 소리가 3도로 만날 때 드랍3의 모양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또 다른 형태 해볼게요 탑라인이 이렇게 만들어졌을 때 마찬가지로 맨 위에 소리가 3도로 만나고 있으니까 당연히 드랍3 가능하고요 그래서 드랍3를 만들 수 있는 조건이 뭔지는 알아봤는데 만약에 아까처럼 탑라인이 이렇게 나오게 돼서 맨 위에 두 소리가 2도로 만나게 될 경우는 드랍3를 쓸 수가 없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되냐면 드랍2를 하면 됩니다 이런 모양이 되는 거죠 드랍2를 해서 그리고 새로 생긴 두 번째 음을 하나 올려서 텐션으로 만들어주면 드랍2의 모양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약하자면 드랍2, 드랍2앤4까지는 그냥 쓰면 되는 거였는데 드랍3를 쓸 것 같으면 이렇게 위에 있는 소리가 3도로 만나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고 만약에 2도로 만나고 있으면 드랍2 또는 드랍2앤4 같은 다른 방식을 써야 되는 거고요 그것도 안되면 잠시 그 화음만 다른 화음으로 다시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을 영어로는 리하모니제이션이라고 하고 이 발음에 빠다 기름칠을 많이 하면 리하모니제이션 그러면 드랍3에 대한 기본 설명은 이렇게 마치고요 실전 편곡은 어떻게 하는지를 보여드릴게요 러스 파트의 대선율은 이렇게 만들어둔 상태에서 이제 밑에 세 소리를 쌓아 보겠습니다 일단 이 부분 코드는 C 메이저7이에요 그래서 여기 화성음들을 기준으로 해서 화음을 먼저 쌓습니다 C 메이저7 쌓고 여기도 C 메이저7 그렇게 해놓고 이번에는 드랍3 써볼게요 드랍3를 쓰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이 맨 위 소리가 3도로 만나야 된다고 했고 지금 딱 보니까 맨 위에서 3도로 만나고 있네요 이런 화음 형태에서는 드랍3 바로 가능하니까 이 세 번째 음 위에서부터 세서 세 번째 음을 한옥탑은 내립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볼게요 여기는 맨 위에 있는 소리가 이렇게 2도로 만나고 있으니까 드랍3를 쓸 수가 없고요 다른 방법을 써야 되는데 드랍2 해볼게요 드랍2 한 다음에 새로 생긴 두 번째 음을 이렇게 텐션 음으로 만든다고 했죠 그래서 잠시 이 코드는 C 메이저7 하고 셀틴 텐션 음을 넣은 코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대로 해서 그대로 밑에 소리에 다 넣어볼게요 다 배치했으면 필요 없는 거 지웁니다 그 다음에 G 메이저7 갈게요 똑같이 드랍3 한번 써보겠습니다 우선 밀집 위치에 화음을 쌓아보면 이런 형태로 나올 테고요 제일 위에 있는 소리가 이렇게 3도로 만나고 있으니까 당연히 드랍3 쓰면 되는 거죠 그래서 위에서부터 셌을 때 세 번째 음 루트음이 되네요 얘를 옥탑을 내리고 이렇게 드랍3 형태가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드랍3를 했을 때 굳이 어떤 음을 바꿔서 그 코드의 텐션으로 만든다 그렇게 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이렇게 드랍3를 했을 때 새로 생긴 두 번째 음 세 번째 음 뭐 이런 걸 보니까 일단 두 번째 음을 봤을 때 G 마이너스7의 3음이에요 3음하고 7음은 가이드 톤이라 그랬어요 가지고 반드시 가이드 톤 3음 7음을 포함을 해서 화음을 쌓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드랍3를 했을 때 새로 생긴 두 번째 위치 딱 보니까 3음이 왔으니까 아주 중요한 음임으로 그대로 두는 거죠 그래서 아까 G 마이너스7 코드를 밀집 위치에서 쌓았을 때 그 사운드가 똑같이 그대로 펼쳐지는 효과가 나게 되어서 드랍3를 했을 때 오픈 보이싱 중에서도 소리가 제일 부드럽게 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밑에 성부에다 그대로 펼쳐서 쓸게요 소리 들어 볼게요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이번 영상의 주제가 드랍3 기법이기 때문에 똑같이 여기도 드랍3로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밀집 위치의 화음을 쌓아 봐야죠 F6니까 이렇게 나오고요 바라돌에 그리고 A7이니까 라디 미 소울 이제는 딱 보고도 바로 판단을 해야 되겠죠 제일 위에 있는 소리가 지금 3도로 만나고 있으니까 당연히 드랍3 됩니다 둘 다 그래서 위에서부터 세 봤을 때 세번째 음은 이거 옥타브 내리고요 여기도 마찬가지 위에서 세번째는 C샵이죠 이런 모양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드랍3를 하고 나면 항상 제일 위에 있는 소리는 3도로 만나게 돼 있어요 이렇게 했으면 밑에 성부에다가 다 풀어서 쓰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오늘 한 부분 들어볼게요 참고로 이 부분을 드랍3 쓰지 말고 다른 기법을 쓰면 어떻게 되나 볼게요 일단 탑라인을 먼저 봅니다 탑라인 딱 보니까 음역이 벌써 조금은 높죠 그렇기 때문에 드랍2, 드랍3, 드랍2앤4 전부 다 쓸 수가 있겠습니다 음역이 어느 정도는 높기 때문에 드랍2앤4를 해볼게요 일단 밀집위치 먼저 쌌습니다 위에서부터 두번째 음 그리고 네번째 음 이 둘을 옥타브를 내려요 A7 코드도 마저 해보겠습니다 두번째 네번째 옥타브 내리고 그 다음에 새로 생긴 두번째 음을 텐션으로 바꾼다고 했죠 얘네들을 다 텐션으로 바꿔야 되는데 지금 F6부터 보니까 얘를 건드릴 수는 없어요 뭐 예를 들어 이렇게 하게 되면 이건 의미가 없는 거죠 F6 코드에서 이 6음은 여기 레 음이 되는 건데 이미 밑에 성부에 있죠 이렇게 하게 되면 이 전체 사운드는 결국 D마이너 코드 그냥 일반적인 3화음하고 똑같은 소리가 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굳이 뭐 재즈화성화학에서 텐션을 써서 더 화려하게 만들어준다는 의미 자체가 없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이 새로 생긴 두번째 음을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A7을 보면요 새로 생긴 두번째 음이 이 도샵이죠 그러면 A7을 구성하는 아주 중요한 그 가이드톤 3음하고 7음 되는 거 그 중에 3음이기 때문에 얘를 건드릴 수는 없는 거예요 얘를 건드린다고 해서 다른 텐션이 되는 게 아니죠 이렇게 하면은 A7이 아니라 sus4 코드가 될 테고 얘를 내리는 경우는 없어요 이렇게 뭐 한다 그러면 일단 이 코드 전체에서 3음이 빠지게 되는 거니까 3음을 빼는 경우는 없어요 3음 7음은 반드시 넣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 새로 생긴 두번째 음을 건드릴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드랍2나 드랍2앤4를 했을 때 새로 생긴 두번째 음을 건드리지 못할 경우에는 그대로 둡니다 이대로 밑에 성부에다 풀어서 쓰겠습니다 이왕 얘기가 나온 김에 드랍2도 만들어봤어요 그러면 드랍2 드랍3 드랍2앤4를 사운드를 다 비교해가면서 들어보겠습니다 아주 미묘한 차이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지금까지 만들어 온 거를 미리 가상악기를 걸어서 대충 한번 소리를 만들어 봤습니다 전체 들어 볼게요 방금 들어봤던 거는 브라스파트를 화음으로 쌓았을 때 이런 사운드가 난다라고 하는 거였고요 똑같은 탑라인이지만 유니즌만 했을 때의 사운드하고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화음을 쌓았을 때하고 유니즌으로만 갔을 때하고 어떤 사운드의 차이가 있는지는 다 느껴졌을 겁니다 이 드랍 기법을 이용한 화음 쌓기에 대한 결론을 일단 내려보자면 요 유니즌만 했을 때의 그 진행을 나쁘다 라고 얘기하는 건 절대로 아니고요 때로는 유니즌이 어울리는 데도 있고 또 때로는 화음을 쌓아주는 게 더 멋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적절히 섞어서 우리가 편곡할 때 응용을 하면 되는 거죠 모든 파트가 이렇게 똑같은 리듬으로 화음을 찔러주는 역할을 할 때 이렇게 섹션 연주를 할 때는 화음을 쌓아주는 게 더 어울릴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 이런 선율적인 진행을 할 때 이런 부분은 다 그냥 유니즌으로 가도 그렇게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이런 부분은 멜로디 라인하고 똑같은 음영으로 멜로디를 강조를 하고 전체가 다 섹션으로 움직이는 부분이죠 이렇게 조직력을 요구하는 부분에서는 화음을 쌓아줬을 때 소리가 더 어울린다는 느낌이고요 그러니까 그동안 유니즌만 해가지고 편곡을 했던 분들은 가끔씩 이렇게 화음을 쌓아서 소리를 꽉 채움과 동시에 리듬감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시도를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